오늘은 특별하게 이 생활의 주인공을 한번 가운덕을 해보시면 가운덕 좋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가운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에너베라 감독 그렇죠. 안목이 있으면 또 카메라 감독이 있어야죠 여기 카메라를 닫았어요 제가 아 오케이. 카메라 감독은 자연스럽게 저보고 하네요 오케이 같이 합시다 오케이 그럼 전 멘탈 꺼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오늘 헤어 아티스트 뭐 하겠습니다 저 바로 슈가 형 슈가 형 자 박차 갑니다 자 오늘 멘탈 좀 불안하신 분은 뭐 오세요? 아 똥 갈 수 괜찮아 오늘 멘탈 좀 불안하신 분은 뭐 오세요? 지금 불 무대를 할려니까 멘탈이 불안해요 네 잠깐만 잠깐만 아 시작하기 전에 네 어 저 저희가 어제 공연 끝나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여러분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거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막 미우고 이런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희를 보고 싶어서 그런거잖아요 그죠? 네 아 그래도 이제 아무도 안 다치고 가야 저희가 더 행복하게 여기 있다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 조금만 기다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 귀여워 여기 모이세요 우리 그때 추워할 때 굳이 돌리면 여러분들은 재활해봅시다 그리디 액션 유명한 김을란 도십장의 신발을 떠, 도십장의 пл Эдж 에디 도십장의 시기에 떠는 세대체 요런 노래는 경험을 다 돌아가고 학생도 타고 가 그때 steve dee 들... 시각 boncom Is it no tone Is it no tone I know it 시간들이가 No shows 많은 내 한마리 차라리 부모님 듣고 아프지 직접 breaker 아직도 아프지 입놈 Let's go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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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